안녕하세요. 얘들 안녕? 나는 누구지? 그래 너희들의 영어 선생님 리디아 선생님이야. 자 중학교 2학년 천재 김. 2과 마지막 본문 두 번째 시간이야. 자 지금부터 가자. Let's watch the telly. 자 여기 뭐 텔리가 나왔네. 이게 무슨 말일까? 아 telly. 텔리가 사람인가? 텔리를 같이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let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분석하자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별표를 할 거야. 그러면 시험에 나올 강력한 후보야. 반드시 외워놔야 되고 노트 정리해야 되고 정말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들어야 돼. 여러분 let's는 let is가 아니라 let us의 축약형이야. 그치?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 너무너무 중요하지.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은 시험에 나올 강력한 초강력 후보야. 그래서 watching이니 to watch이니 그냥 watch 원형이 나왔지? 어 여기 별표. 자 우리 텔리를 같이 텔리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거 let's. let's가 무슨 뜻이니?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지? let's 뭐뭐 하자. 제안이야. 또는 권유아. 이런 표현을 바꿔 쓰는 거. 강력한 후보야 이것도. let's라 바꿔라. 세 단어로 써라 그럼. 시작. why don't we? why don't you가 아니라 why don't we?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러니까 watch. 여기 watch이니까. 그치? 동사 원형을 써야 돼. 하나 더 있다. 바꿔 써라. 그렇지. 시작. shall we? 우리 뭐뭐 할까? 이 뒤에도 뭐가 온다? 동사 원형. 전부 다 뭐뭐 하자 하고 제안하는 거야. 총 몇 개? 자 하나, 둘, 세 개 꼭 외워놔야 된다. 근데 만약에 하나 더 추가해라 그럼. 무슨 뜻이니?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렇지. how about. how about ing. 이번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ing가 와. 자 그러니까 같이 보자. let's watch. let's watch. why don't we watch? shall we watch? how about watching?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해했니? 오케이. 넘어가자. 폴린 잭. 몇 명이니? 두 명이지. 그 다음에 동사는 뭐니? 이지니 아리니? 아리지. 이지는 몇 명일 때 쓰니? 앞에 주어가 한 명 단수일 때. 아른. 여러 명. 복수일 때 쓰는 거지. 폴이랑 잭이 여러 명이니까 이지가 아니라 아리 나온 거야. 아주 중요해. 이것도 별표. 시험에 나올 후보. 자 폴과 잭이 in their room. 그들의 방에 있다. 그들은 누구야? 두 명이잖아. 그래서 희지라고 안 하고 대열. 소유격. 복수 소유격. 대열을 쓰고 있는가 그들의 이라는 뜻이야. 그들의 방에 있다. math. 근데 이제 세 번째 math가 comes in. 들어온다. 여러분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일반 동사일 때는 뭘 붙인다? 동사에 s나 yes를 붙인다. 나는 간다. 영어로 뭐니? I go. 너는 간다. 영어로 뭐니? You go. 그는 간다. 영어로 뭐니? Go니? Go즈니? Go즈. 그녀는 간다. 뭐니? Go니? Go즈니? Go즈. 우리는 간다. Go니? Go즈니? Go. 이해가 가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나 yes를 붙여준다. 이거 기본 패턴이었어.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math가 3인칭 단수라 comes라고 써준 거야. 아주 중요하지. 자 들어온다. math가 들어온다. 근데 오 이야 이건 뭐냐 이거. 자 정말 중요한 거 나왔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꼼짝마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2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걸 뭐라고 하니? 그렇지. 2부정사라고 해. 2부정사. 이 2부정사는 2부정사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지. 뜻이 되게 많네. 무슨 뜻이 있니? 시작. 뭐뭐 하는 것. 이야 이건 이 정도는 다 외웠어. 우리 반 애들. 그치? 그 다음에 뭐뭐 할.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니?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하다니. 뭐뭐 하기에. 그래가지고 다 외웠지? 위하여 해서 하다니 하기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걸 무슨 용법? 2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이렇게 해석되는 걸 2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해석되는 걸 2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야. 2부정사. 그러면 시험에 이번에 중학교 2학년에 2부정사를 놓고 가겠다. 100점 안 나오겠지. 90점이 넘겠니? 나올 리가 없지. 2부정사를 일 못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2부정사 가자. 여기에 2부정사는 무슨 뜻일까? 보다에다가 2를 붙이니까 보는 것. 볼. 보기 위하여. 봐서. 보다니. 보기에. 뭐 이렇게 의미가 변하겠지. 여기서는 뭘까? 찾아내야 돼. 이거. 여러분이 할 일이야. 자 그의 새 친구들과 TV를 보기 위하여 들어온다. 아 여기서 위하여구나. 이해했니? 자 내가 지금 지우더라도 노트에 잘 정리해놔. 정지화면 해놓고 알겠지? 지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근데 여기 2와치가 뭐였다고 그랬어? 보기 위하여지. 이게 위하여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위하여라는 뜻이긴 한데. 이거를 세 단어로 써라 그러면. 시작. 인 오덜 투. 그렇지. 여기 안 나오네. 오야. 오덜 투로 바꿀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인 오덜 투 왓츠. 뒤에다 왓츠를 붙여서. 보기 위하여. 이렇게 쓰든가. 또 있어 또. 시작. 소 에즈 투 왓츠. 이렇게 쓰든가. 뒤에 왓츠가 있으니까. 뒤에 동사원형을 다 붙여가지고. 아. 투 랑 바꿀 수 있는 거. 인 오덜 투. 소 에즈 투. 전부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억해. 자. 그 다음에. let's watch the telly. let's 또 나왔다. let's는 let us의 축약이라고 했어. 뭐뭐 하자. shall we 동사원형. why don't we 동사원형.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제안할 때 쓰는 거야. 우리 telly 보자. did you say tell you? 여러분. telly. 디즈가 뭐야. 하니야 했냐. 했니. 과거로 물어보고 있지. 너 지금 telly라고 말했니? what is that? 그게 뭔데? 그랬더니 매트가. I meant. 나는 의미한다의 과거형이야. 멘트. 왜? 과거로 물어봤잖아. 그거 당연히 과거로 대답할 수밖에. 미니 아니라 멘트로 대답했어. 나 텔레비전을 의미했어. oh that's interesting. 그거 재밌구나. 그랬어. 자 여러분. 여기 이제 ing가 있네. 잠깐.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 여러분. 동사원형에다가 뭘 붙인다? ing를 붙여. 그러면 뭐야? 둘 중에 하나야. 그치? 뭐일까? 그렇지.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현재 분사와 동문사를 구분 못한다. 중학교 2학년이 아니야. 꽝이야 꽝. 동명사는 시작.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지. 뭐뭐 하기.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니은이 붙었네. 니은이 붙은 형용사잖아. 동사는 형용사로 만들었다는 게 현재 분사야. 그 다음에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가 있지. 진행의 의미. 그 다음에 누군 뭐 어떤 다른 사람 뭐 뭐뭐 하게 하는.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바로 현재 분사 동명사 개념품 구분이야. 여기 ing가 나왔네. 뭘 거 같니. 그거 참 재미있는 것. 그거 참 재미. 아 그렇지. 여기서는 현재 분사를 말하는 거야. 현재 분사. 근데 여러분. 잠깐. 다시 별표. 아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현재 분사가 나왔으면 이쯤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분사가 뭔지를 정리해야 돼. 분사. 자 지금부터 분사 정리한다. 글씨가 좀 안 써지는데. 오케이. 분사. 분사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 분사는 과거 분사가 있고. 그렇지. 현재 분사가 있어. 여러분 분사가 뭐야. 그렇지. 동사를 뭘로 바꾼 거야. 형용사로 바꾼 거야. 명사를 수식하게 형용사로 바꾼 거야. 아니면 비동사 뒤에 오게 하려고. 자 그래서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보통 동사에다 보통 ed 붙이지. 물론 불규칙도 있어.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 뭘 붙이니. 원형에다 ing를 붙이는 거지. 과거 분사는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하게 된. 뭐뭐하여 진. 약간 수동의 의미. 그치. 현재 분사는 뭐뭐하는.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게 하는. 여기 나와 있네. 그치. 뭐뭐하는. 약간 어떤 느낌이든. 이 능동의 느낌. 얘는 어떤 수동의 느낌이 들지. 그래서 만약에. 그거 재미있고 그럴 때. 이 interesting을. 만약에 interested라고 쓰면 안 돼. 왜. 보통 이건 언제 쓰니. 자 펜 색깔 좀 바꿔보자. 너무너무 중요할 때는. 펜 색깔을 바꾸는 것도 좋아. 자 여기 봐봐. 현재 분사일 때는. 누가 주어일 때를. 보통 사물이 주어자면 ing를 쓴다. 과거 분사일 때는. 보통 뭐가. 사람. 사람이 주어일 때는 보통 ed를 쓴다. 근데 이 that's는 사람이잖아. 아니 사물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ing 쓴 거지. 그거 참 재미있고. 그게 뭔다. 텔레비전을 의미한다는 거 사실. 그치. 이해가 가니. 좋았어.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해보자. 어 그래. 여기 막 지저분하지. 여기 잠깐. 정리하고 싶으면 정리해. 선생님은 지운다. 오케이. 지우자.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까지 얘기했어. 자 that's interesting은 interested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nteresting으로 써야 된다. are there. are there가 나왔다. 무슨 뜻이니? 뭐뭐가 있니? 이런 뜻이야. 뭐가 있니? any more interesting words like telly. telly와 같은. 이 like는 같은 이란 뜻이지. 별표. telly와 같은 재미있는 단어들이 더 있니? 하고 물어보고 있지. 잠깐. 왜 여기 is there or 안 쓰고. are there or 썼을까? 여기 단어들이 여러 개잖아. 그치? 복수지. 자 뒤에 나오는 게 주어인데. 이 주어가 복수 명사니까. 앞에 are를 쓴 거야. 별표. 자 그 다음에 왜 썸을 안 쓰고 any를 썼을까? any나 썸이나 뜻은 비슷하잖아. 그치? 몇몇 사건이 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any는 어떤 문장에 쓴다? 그치? 약간 삐딱하지? 그래. 의문문이나 부정문에 쓰는 거고. 썸을 무슨 문장에 쓴다? 긍정문에 쓰는 거고. 이 차이가 있지? 의문문이잖아. 그러니까 any 쓴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재미있는. interested도 있는데 왜 interesting을 썼어? words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지? 사람일 때는 it, 사물일 때는 ing. 그렇게 외우면 될 거야. 오케이. actually, robot also means a traffic light. 실은 로봇이 또한 의미의 traffic light. 어? 횡단보도? 아, 왜 그럴까? 로봇이 왜 횡단보도를 의미할까? 답이 나와있네. it's because.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traffic light이 자,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서 전치사로서 뭐뭐? 처럼이란 뜻을 가져. 뭐뭐? 같은이란 뜻이대. 자, 로봇, 로봇 폴리스 어피서. 그러니까 로봇 경찰관처럼 생겼기 때문이야. 아, 그래서 traffic light를 로봇이라고 부르는구나. 야, 참 재미있구나. 정말 재미있구나. 자, 갑자기 무슨 문장이 나왔어? 감탄문이 나왔어. 여러분, 감탄문은 어떻게 생겼니? 감탄문의 형태는 하우형주동 쓰든가 아니면 와로혁명주동을 써. 지금 내가 지금 동그라미 했지? 여러분, 따라해볼래? 하우형주동. 와로혁명주동. 그렇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정말 뭐뭐하구나. 라는 감탄하는 의미로 쓰이는 감탄문이야. 근데 잘 봐. 감탄문에 보이는 명사? 이 명사가 있지, 명사. 명사가 있으면 왓을 쓰는 거야. 근데 명사가 없지. 그럴 때는 하우를 쓰는 거야. 자, 감탄문을 한번 만들어볼까? 그는 친절하다. 어떻게 친절하니?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는 매우 친절하다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감탄문 첫 번째. 그는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왓으로 쓸래? 하우로 쓸래? 여기선 명사가 없잖아. 그치? 명사. 명사가 있으면 셀 수 있는 어나 S가 보이겠지. 그럼 뭘로 바꾸니? 그렇지. 하우. 그 다음에 형용사 써야지. 이게 형용사잖아. 이거 베리 대신에 하우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카인드 쓰고. 그 다음에 주원 누구니? 여기 있네. 히 쓰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느낌표를 쓰여주면 정말 그는 친절하구나. 이런 감탄문이 돼. 이해가 가니? 하우 카인 히 이씨. 하우 형주동. 이런 표현이 돼. 근데 만약에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 많이 명사가 있다고 치자. 명사. very kind boy라고. 명사가 있다. 여기 명사. 명사가 있으면 이제 어나 S가 보일 거야. 그러면은 하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와러 혁명주동에 집어넣는 거야. 와러 혁명주동. 잘 안 보이지? 자, 이거 한번 지워볼게. 와러 혁명주동. 그렇지. 여기 보이니? 하우 형주동. 와러 혁명주동.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자, 두번째. 여기 명사가 있잖아. 보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하우가 아니라 이번에 왓. 왓 그 다음에 어. 형용사가 뭐니? kind. 그렇지. 이 very는 지우는 거야. 왓과 같은 뜻이니까. 그 다음에 하우 왓 어 형명. 명사 여기 있네. 보이. 그 다음에 주어는 여기 있네. 히. 동사는 여기 있네. 이즈. 그래가지고 와러 카인 보이. 히 이즈. 이게 바로 감탄문 만드는 방법이야.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감탄문 하우 인트리스틱을 썼어. 왜 여기 하우를 썼는지 알겠지. 왓을 안 쓰고. 여기 명사가 없고 형용사 인트리스틱밖에 없잖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트리스티드를 쓸까 인트리스틱을 쓸까 고민해야 되는데 어떤 게 지금 재밌는 거야? 네가 재밌는 거야? 아니면 그 뭐야? 그 뭐 이렇게 로봇. 트래픽 라잇이 로봇을 위한 사물이지? 사물이니까. 아예 핸드를 쓴 거야. 정말 재밌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하우 대신에 왓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날 강력한 후보야. 자, 별표 하나. 자, 계속 가자. The students at the camp learn something important. 자, 그 캠프에 있는 학생들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People around the world speak English in different ways. 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there is no perfect way. 그리고 완벽한 하나의 방법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러나 모법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분석해보자. 여러분, 애터 캠프는 뭐니? 장소를 말하는 거지? 이런 걸, 이건 전치사잖아.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잖아? 캠프 명사잖아. 그럼 이런 걸 구라고 하고 문장 성분이 아니야. 주어는 누구야? 얘가 주어야. 동사는 누구야? 얘가 동사야. 즉, 학생들은 배웠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지. 자, 그런데 이 주음 됐으면 별빛 100만 개짜리가 보이니? 자, 어떻게 표시하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대박이야. 이거 나왔는데 시험에 틀렸다. 큰일 나. 자, 이제부터 가자. 여러분, 원래 형용사는, 원래 형용사는 뭘?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지 않니? 그치?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보통 수식해. 그러니까 예쁜 여자애. 영어로 뭐라고 하니? 그렇지? Pretty girl이라고 하지. 앞에 형용사가 꼭 와. 그치? 그 다음에 키가 큰 남자애. 그러면 뭐니? 형용사가 키가 큰 보이. 그래서 형용사가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 앞에서 명사를. 그런데 이 썸띵은 어떤 것이라는 명사야. 그리고 important는 형용사야. 눈치챘니? 그래, 형용사가 지금 뒤에 와 있지. 형용사가 뒤에 올 수도 있구나. 어떤 애들이 형용사가 뒤로 가냐면 이런 애들은 지금 형용사가 다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고 있어. 근데 이 썸띵 같은 애들, 썸띵 같은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서 수식하지 않고 어디서 수식한다? 뒤에서 수식한다가 너무 중요해.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그럴 때 중요한 어떤 것이라는 영어를 할 때 important something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mportant를 형용사가 어디? 썸띵이 지금 뒤에 있잖아. 그치? 좋은 것 그러면 good something이니? something good이니? 그렇지. something good이지. 자, 그 다음에 차가운 것 그러면은 cold something이니? something cold이니? 이제 something cold지. 이렇게 뒤에 형용사가 오는 애들이 누구누구가 있냐. 보니까 이걸 외워야 돼. 띵으로 끝나는 애들. 띵으로 끝나는 애들. 바디를 끝나는 애들. 자, 그래서 뭐 있잖아. 띵이라든가, 더 원이라든가, 바디 이런 애들로 끝나는 애들. 따라해볼래? 띵원 바디. something, anything, nothing. no one, anyone. nobody, somebody 뭐 이런 거 있잖아. anybody, everybody 뭐 이런 거. 이런 애들을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어디 오더라? 뒤에 온다. 형용사가 뒤에 온다. 그래, 형용사가 뒤에 온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 있잖아. 별표 100만 개짜리야. 반드시, 반드시. 꼭 승리해야 돼. 그 다음에 people around the world. around은 전치사야. 전치사는 명사 나오지. 이런 걸 뭐라고 해? 전명구. 자, 전세계라는 뜻이야.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어가 누구야? 월드가 주어야. people이 주어야. people이 주어야. people이 복수니까 speak을 단수, 이게 복수동사인 speak으로 쓴 거야. 만약에 주어가 월드였으면 여기다 s를 붙였겠지. s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별표. speak이냐, speak스냐. 주어가 3인지는 단수일 때는 speak에다 s를 붙여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people 복수니까 speak에다가 s를 안 붙인 거야. 너무 중요해.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를 말한다. 어떻게 말하냐면 different, 다른 방법들로. 즉,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말한다. 그치? 다양하게 얘기하지. 텔레비전을 telly라고 발음하고 그치? traffic light를 robot이라고 발음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there is. there is. 무슨 뜻이니?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야. 뭐뭐가 있다. 이 there은 해석하지 않아. 그치? 알지? 유도부서야. 뭐가 있냐면 no one. 어떤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야. 이 one은. 어떤 하나의 완벽한 방법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여기 왜 is를 썼냐. 고민해야 돼. 왜 r도 있고 is도 있고 대열 아, 대열 is 중에 왜 대열 is를 썼니? 그래. 왜이니? 왜이지니? 왜이가 지금 단수명사지? 왜이가 단수명사야. 그래서 여기다가 s를 쓰지 않은 거야. 아주아주 중요하다. 아주아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대열 is 중요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자. Why does Matt come into Paul and Jack's room? 왜 Matt가 Paul과 Jack의 방에 들어왔지? 왜 그랬을까? 답이 기억나니? 그래. 텔레비전을 보려고 그치? Paul과 Jack이랑 함께 TV TV를 같이 보려고 왔어. 자, 그러면 오늘 이과 본문 여기까지 정리하자.